나는 오늘 2033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기념 연도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2000년 되는 그날 우리가 다 온 세계의 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나는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내 페이스북 친구가 천명되는데 이 천명들에게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이 처음에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2033년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날이 앞으로 9년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9년이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33년 예수님의 부활한 그날이 9년 남았다. 친구들도 똑같은 대우인 목사들인데 똑같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들도 나처럼 2033년 부활절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나는 당장 내년에 우리 온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2033년이 2000년 기념 부활절이라는 것을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교회 멤버들에게 2033년이 예수님의 부활절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2000년 기념 예수님의 부활 기념에 대한 기대가 생길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누구든지 이 분이 기념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의 부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나의 예수님의 부활을 즐긴 후에 행복할 때 2000년 예수님의 부활 기념 날을 기대하는 것이 마치 불길처럼 터져나가겠게 될 것이다. 이 우리가 뭐 특별히 무브먼트를 하지 않아도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모두 다 2000년 기념 부활절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저절로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0년 예수님 부활절이 기대가 된다 벌써. 나는 그날이 막 기대가 되면서 흥분이 된다. 이런 것을 일찍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도 신나는데 예수님 2000년 부활 그날 기념하는 게 너무너무 신이 난다. 야,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준비를 어떻게 하지? 괜찮아. 하나님이 쫙 퍼트려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SNS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순식간에 불길처럼, 산불처럼 퍼져나갈 것을 기대한다. 와, 오늘은 신나는 날이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혈압 혈압 감사합니다.